엑셀 2021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드려요. 오늘은 작업 영역 상단에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있는 리본 메뉴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사진 상단에 빨간 박스를 친 부분이 리본 메뉴라고 불리는 곳이랍니다. 리본 메뉴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는 리본 메뉴 빈 공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줍니다. 새로 보이는 메뉴 중에서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리본 메뉴를 사용자가 직접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게 여러가지 옵션들이 보이네요. 먼저 명령 선택 창에서 메뉴 확장 버튼을 눌러서 모든 명령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모든 명령 옵션에서 추가할 항목을 찾은 후에 오른쪽 박스에서 추가할 항목을 넣어줄 탭을 선택합니다. 저는 배경 선택, 배경 제거, 배경 변경 내용 취소 이렇게 3개 항목을 오른쪽 보기 탭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기존 탭에 추가할 항목들을 넣어줘도 괜찮겠지만 저는 새로 그룹을 하나 지정해서 그 안에다 넣어주려고 합니다. 오른쪽 박스 아래 새 그룹이라는 버튼이 보이는데요. 클릭해 줍니다. 보기 탭 아래로 새로운 그룹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추가하려는 항목들을 하나씩 선택해서 가운데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보기 탭 아래에 만들어둔 새 그룹 안에 추가해 준 메뉴들이 보이네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나오시면 아이템 추가 작업이 끝납니다. 보기 탭에 새 그룹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리본 메뉴에 필요 없는 그룹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리본 메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추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리본 메뉴 빈 공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줍니다. 새로 보이는 메뉴 중에서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박스에서 제거할 그룹이나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저는 아까 만들었던 새 그룹을 모두 제거하려고 합니다. 새 그룹을 선택하시고요. 가운데 제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맨 아래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보기 탭에 있던 새 그룹이 제거되었네요.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필요한 메뉴들은 불러오기도 하고 제거하기도 하면서 편하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